자 우리가 기본 수업에서 이 고양이를 좌우로 키보드 화살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알게 됐을 거예요. 자 고양이를 움직여 봅시다 라는 이 수업 기억나시죠? 이걸 이용해서 고양이를 움직였었죠. 자 그런데 고양이를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. 예 뭔가 좀 스릴도 좀 덜하구요. 그래서 고양이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고양이가 움직이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죠. 예 자 그럼 이제 점프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.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좌우로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뻤을 거예요. 자 그런데 좌우로 움직이는 고양이를 만들고 나니까 곧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아쉬운 점들이 생기는 거죠. 아 고양이가 점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자 그런 아쉬운 점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그런 아쉬운 점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또는 먼저 해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만들고 나서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. 아 너무 좋다. 너무 즐겁다. 두 번째 만들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 그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점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 처음부터 아주 멋진 마치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는 겉과 같은 느낌의 점프를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어렵죠.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점프를 보여드리고 그 간단한 형태의 점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씩 조금씩 붙이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실감나는 점프를 만들어 갈 거예요. 모든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복잡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 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. 차근차근이요. 자 그러면 실제로 점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게요.